아우 나의 타카 아! 티키티티키티 티키티타카 티키티타카 네 아 반가워요 5월 첫날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웬일이야 아니 근데 나는 DJ가 그렇게 바뀌어있는지 몰랐네 뭐가요? DJ가 왜 브리드니 스피어스로 바뀌어있었어요 아니 이거 한번 좀 들어봐봐요 내가 한 15년 전에 밀던건데 다시 들어봐봐 어떤지 들어봐봐요 알겠어 뭔데 뭔데 어떻게 지금 해도 되겠어 못쓰겠어 못쓰겠어 아니 너무 똑같애 근데 약간 근데 병든 나르샤 같기도 한데 아니 우리 김희태님이 어휴 눈이 호흡기가 좀 안좋은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았어요 근데 아니 앞에 어휴 눈이 이거 뭐야 어휴 눈이 9486님이 골룸인줄 알았다고 우리 김희슬님은요 어디가서 하지 말아요 어 그래요 저 언니 찐팬이에요 우리 나는 또 얘기 잘 말 잘 듣잖아 아니 저는 괜찮아요 근데 뭔지 딱 알겠어요 그리고 이 개인기가 사실 똑같은 것도 중요한데 듣자마자 그냥 뭔지 몰라도 웃음을 터뜨릴 수 있으면 되는거잖아요 이런식으로 내 앞길을 막을거야 아니 괜찮았어요 진짜로 나 열심히 해야 돼 어우 정말 어쨌건 간에 자 여러분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우리 3286님께서 우리 제제님 근로자의 날 아카라 근문도 쉬지 않으시네요 환영합니다 하셨어요 그럼요 다들 이렇게 안 쉬고 나오셔서 일하는데 저라고 그냥 우린 쉴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사는거지 뭐 10살 자 숨어듣는 띵곡 나눠보는 코너 숨드띵이구요 여러분들 숨어서 듣지 마요 좋은건 같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만의 숨드띵 문자나 게시판으로 제보해 주시면요 소개되면 선물 드릴게요 샵 1035 50원 긴건 100원 고릴라 무료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